자 호나 우리꺼니 밥 먹자 일로와 호나 밥 먹자 오고고고고고 보자 우리 아기 자 오늘 미용한다고 고생했네 우리꺼니 우와 이게 왜 떡이야 짜잔 뭐예요? 닭에 닭 삶았어요 우리꺼니 닭에다가 정복이예요 이건 수박 내가 낫다 아카우 나 요것도 안아먹자 수박도 안아먹어 에이 수박 아니고 고기만 먹을거야 고기만 먹을거에요 그거는 가식이에요 자 꼬나 꼬나 우리꺼니 오늘 더운데 2시간 반에 힘들어 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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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이건 무슨맛예요? 야 야, 전복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지? 응? 코나 청도, 청도 함수함 하러 가면 막 그 소주인들이 막 전복도 막 삶아 먹이고 그런 듯 걔들은 속어 아아 코나아 이리 와, 너무 큰 달콤을 먹는데 우리 꼬리 응? 으아 으아 에헤 소주 아헤헤 너 쑤 아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영 물 좀 마셔야지 물 좀 마시고 물까지 지금 필요 없어요 엄마 나는 지금 너무 좋아요 꼬리 꼬나 꼬나 일로 봐 꼬나 꼬나 대학교 꼬나 주문 001 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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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나